안녕하십니까? 착한 의사, 친절한 의사, 코로나 싫어하는 의사, 가정학과 전문의 이승화입니다. 대중교통이라 하면 고속버스나 버스가 있겠고, 아니면 지하철도 있겠고, 기차도 있겠고, 비행기가 있을 텐데 여기에 특성이 있습니다. 일단은 보통은 대중교통으로 갈 정도면 우리 15분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가진 않잖아요. 그러면 대부분은 먼 거리를 가는데, 밀폐된 공간 속에서,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모를 때 불안감이 큰데, 우리가 자동차로 가면 우리 가족이나 지인분, 아니면 지금 촬영감독님만 해도 저랑 같은 공간이 있지만 별로 부담이 안 돼요. 저분이 코로나에 걸려지는 않았을 거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, 그 정도. 그런데 불특정 다수가 있는 데는 불안감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것은 마치 영화관이나 스포츠 경기장이 요즘에 관중수, 관객수가 극감한 것처럼 그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볼 수 있겠죠.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. 그 이론상 충분히 가능하죠. 특히 이러면 더 가능할 것 같아요. 출퇴근 지하철에서 감염자가 없는 게 제일 맞죠, 사실은. 감염자는 나가면 안 돼요. 자가격리를 하는 게 사람도 위해서 맞는데, 내가 지금 감염됐는데 고의성을 품고 남한테 전파시키겠다.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집에서 자택격리하거나, 아니면 병중이 위중하다면 음악병실을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 게 맞는데, 이런 경우는 있겠죠. 고의적으로 나오지는 않아도 무시하고 나오는 건 문제가 되는 행위입니다. 그런데 내가 코로나에 걸린지 인지하지 못하고, 그냥 단순 감기 정도로 하고 왔을 때, 이 사람이 마스크를 안 하고, 온갖 기침을 하고 다니고, 제가 그런 주의점도 안 하고, 마스크도 안 쓰고, 그 사람이 기침하는데 내가 이렇게 가까이 대고 있으면, 당연히 거래량이 높아질 텐데, 그러니까 정답부터 얘기하면 출퇴근 지하철에서 감염될 수 있죠. 역으로 따지면 프로텍션을 철저하게 하면 감염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, 지금 현 단계에서 감염이 무서워서 무조건 차로 다녀야 되나, 그럼 또 대중교통 체증이나 여러 가지가 발생할 테니까, 그거는 그거대로 문제일 테니까,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감염의 위험성은 늘 존재한다. 그러나 적절한 프로텍션을 하면 그 위험도를 낮출 수 있고,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, 아니면 본인을 위해서라도, 왜냐, 그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2중 감염, 3중 감염이 되면, 실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상태에서, 인플루엔지아도 걸리고, 세균수염 폐레도 걸리면, 그 사람이 더 위험하니까, 나를 위해서,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,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는 게 맞고요. 본인이 또 몸이 좀 지금 약하다, 면역을 내가 저하됐다는 느낌을 피하는 게 맞겠죠. 한글자막 by 한효정